자 그러면 우리 박병상 부장님 모시고 또 지난 밤새 미국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면 밤새 미국 시장부터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2차 상승 시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돌파를 실패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어제 나스닥이 추가 상승했으면 분위기는 사뭇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치 하락함으로써 또 다시 걱정스러운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스닥이 2.1% 하락했고 다우가 1.47%, S&P500이 1.8%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시도를 했었어요. CPI 발표가 됐습니다. 1월에 시장 컨셉센스가 7.2% 플러스였는데요. 7.5% 발표가 됐고요. MOM으로는 0.6%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동기 대비죠. 전월 대비. 전월 대비 0.6% 이것도 시장 컨셉보다 높은 것이고요. YOY로도 7.5%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런 걱정거리가 지금 생긴 거죠. 그럼 와중에 샌트 루이스 런 총재가 7월 1일까지 금리를 100BP 정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3월에 금리 인상이 25BP 정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3월에 50BP 할 것이다. 그런 확률들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훗장 들어가면서 하락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좀 밀렸죠. 이런 와중에 10년 만기 국제순위 올라갔고요. 딸렌더스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10년 만기 국제순위는 앞으로 금리와 함께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일 것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28% 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이벤트가 있었죠. 이건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위 빅테크 대부분 2에서 3% 정도 수준의 하락을 했고요. 특징적인 것은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디즈니, 코카콜라, 우버, 트위터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실적이 대부분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나 디즈니와 코카콜라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버와 트위터는 하락을 했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바 같이 금리의 인상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고PER 종목들은 좋은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 줄에 참고라고 써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CPI가 작년 1월에 1.4% 증가했어요. 4월에 2.6%, 5월에 5%, 지금 22년 올해 1월에 7.5%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작년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대표적으로 렐리 서머스 교수 같은 분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흐름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물론 행정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죠. 7.5%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기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한편으로 나오는 이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점으로부터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급반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매물이 나왔다. 악재가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어제 새벽에 2% 낮다기 상승한 것을 보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약하죠. 약하느라고. 코스피가 0.1% 상승분이 못했고요.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었고요. 코스닥은 1.63%나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뉴스3에서 전해주신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3천억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8,368억 정도에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3월물 포지션이 미결제 약정이 5만 4천 계약당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제 6,700계약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5만 계약 아래로 들어왔어요. 4만 6천 계약 정도로. 그러니까 5만 계약을 넘어서면 다시 환매를 좀 하고 밑으로 가면 시장 상황에 또 다시 매도하고 이렇게 선물 플레이에서 우리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서 비차 프로그램 매수가 6,500억 들어왔고 이것이 외국인들의 8,300억 매수 들어온 것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일부러 오늘은 코스닥의 수급을 보여드릴 텐데요. 개인들이 4,500억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2,732억 기관들이 1,867억을 매도했습니다. 하루 매도 규모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기관 중에서는 투신리 466억 사모펀드가 540억을 매도했어요. 이러니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코스닥 시가총회 100위 중에서 22개, 22개만이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했고 코스닥이 약했고 하락한 부분이 무엇 때문이냐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LG NLS 솔루션이 7.1%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이 8.3%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LG N솔이 양매도가 나왔고요. LG화학과 SK하이니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플러스에 있었던 겁니다. 양매수라 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인시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플러스에 있었던 거거든요. 코스닥이 1.6%라 급락한 것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할 부분이 계속 있지만 어제 위메이드가 28.89% 폭락했습니다. 위메이드 한 종목의 어제 수급이 외국인들이 426억을 매도하고요. 기관이 389억을 매도했습니다. 한 종목에. 공매도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메이드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회 상위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시가총회 상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때려맞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중저점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그것은 단기 매매자들이 들어와서 반등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보유 종목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구간에 우린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추세 반전의 확신이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없어요. 그것은 3월 동시만기까지 LGN 수수금 영향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외국인 포지션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 매도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 우리 시장은 이 안에서 등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만히 시장을 생각을 해보고 하루하루를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환경이 달라진 게 두 가지가 확연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 구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확실하게 올해부터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작년하고 이번하고 또 달라요. 직접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확산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미국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과 올해와의 확실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뭐냐면 금리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에 들어갔다는 것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달라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시장은 움직일 것이고 거기에 맞게 투자 전략과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견딜 수 있는 성장주가 다 빠지고 있지만 견딜 수 있는 성장주 쪽에 봐야겠죠. 소위 PE가 높은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 예를 미국의 예를 들 때는 애플 얘기를 많이 들고 그리고 마이큰 테크로지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익이 금리 인상을 하지만 이익이 그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 얘기를 하면서 리오프닝 종목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에 모두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 즉 확실한 터널아운드 종목들을 거기서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맨 밑에 빨간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제가 괄호를 쳤어요. 고퍼 성장주에서 X 이런 건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먼 미래를 보고 가는 성장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좀 먼 미래. 5년 후, 10년 후에 이 기술이 좋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리오프닝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도 가까운 미래에 이익이 확인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시장이 변동적으로 갔다 보니까 굉장히 보유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가지고 내 종목을 보고 그리고 내가 관제 종목을 본다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키워드가 있고 저는 답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2022년 올해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2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2개월 동안 얼마를 팔았냐면 2조 7,700억, 2.7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밑으로 써놨습니다. 이게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작년에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냐면 연간 3,500억 팔았습니다. 연간 3,500억. 그리고 재작년에 2020년도에 외국인들은 1,476억 팔았습니다. 연간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에 코스닥이 56% 폭락했을 때 외국인들이 2.3조 팔았습니다. 2018년도에 지수가 15% 폭락했을 때 외국인들이 6천억 팔았습니다. 그때는 시총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콜스닥 지수 708포인트 800포인트 요소는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개월로 만에 2조 7천억이나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민 거예요? 작정하고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지금 14% 팔아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팔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조금 올라와서 코스피가 그나마 2천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189조 어제 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형주가 71% 비중이 중형주가 11% 소형주가 4.4%에 여러분 대형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다 소형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코스피에 있는 100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 71.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대형주의 역량을 많이 받고 있고 저쪽에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훨씬 더 지수의 역량을 많이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닥은 왜 우리 체감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막 때리는 것처럼 느끼고 지고 우린 전부 다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 밑에 보시면 코스닥이 391조가 시가총액인데 코스닥 100이 비중이 38%, 미드가 미드 300이 28.8%, 스몰이 28.7%예요. 비슷하죠, 다. 이스랑 전부 다 비슷해요. 코스피하고 완전 다르네. 그렇죠. 지금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있어서 전체 비중을 한 번에 줄인다 그러면 스몰까지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같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그 밑에 이유를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 역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와 3위가 2차전지예요. 15위 이상이 2차전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역량을 리밸런싱하는 MSCI에서는 매도를 하는데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을 한다고 코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비중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도 같이 판다는 거예요. 같이 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중을 보면 코스닥이 코스닥 100, 미드, 스몰이 저런 비중으로 있다는 얘기는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미드나 스몰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코스닥의 현실이다. 하면서 코스닥이 지금 총 다 합쳐서 391조인데 LG엔솔이 얼마죠? 그러니까 수급이 꼬을 수밖에 없구만. 그런데 저 391조 중에 2차전지 섹터에 있는 거 추리면 몇십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야. 바이오도 있고 전기전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ETF다 이런 데서 편의편출을 하려면 당연히 저거 던지는 거구만.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MSCI 입장에서 전체 이머지 마켓 비중에서 아시아 비중이 있고 아시아에서 한국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중에서 돈을 더 넣어서 LG엔솔을 사는 게 아니고 LG엔솔을 이만큼 사려면 다른 거는 꼭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코스닥이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매도가 나오느냐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해 코스닥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의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국매도가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왜 됐을까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국매도가 강화됐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시장의 환경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니 성장주나 실적 대비 고포 주식은 약세로 이루어지는 게 전체 시황이에요.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깔려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LG엔솔의 역량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다른 쪽을 파는데 코스닥도 같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만 팔고 코스닥은 안 파고 이게 아니고 같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의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역량이 크다. 코스닥은 시가충입 정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기업 악재들도 상당히 역량을 주고 있습니다. 올템 임플란트나 최근에 있었던 셀트리온, 어제 위메이드나 이런 것들에 외국인들이 어저께 위메이드를 하루에서 400억씩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별기업들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게 전반적으로 역량을 주고 있고 수급상에도 심리적으로 역량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은데 작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예스 해제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제 현질만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키를 얻어낼 것이냐. 어떻게 이게 지금 언제쯤 돌아설 거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의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시황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에 2018년도에도 그렇듯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먼 미래의 드림을 갖고 꿈을 갖고 있었던 주식들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실적이 있는 데 빠진 종목들은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또 거기서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엔솔 역량은 그러면 MSCI 리베넌싱이 끝나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준일이 2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새벽에 2%로 올랐는데 우리 코스닥은 때려 맞았단 말이에요. 물론 위메이드 역량이 있었지만 또 오늘 새벽에는 미국이 2%로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코스닥의 후장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코스닥의 움직임에 벗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관전 포인트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 악재들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의 지금의 우리 국내 코스닥 시장의 매도 규모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에 공매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이게 언제쯤 터닝할 것이냐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터닝 포인트의 이유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리가 되거나 또는 터닝하는 순간이 된다면 뭘 봐야 되느냐. 그냥 코스닥이라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작년에 상장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잖아요. 이런 애들 말고요. 그런데 말고 실적이 있는 애들. 실적이 있는데 같이 빠진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거나 아니면 아주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아까 제가 미국 시황 말씀드리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에 디즈니 호실적 발표, 코카콜라 호실적 발표, 우버 호실적 발표 했어요. 그런데 디즈니와 코카콜라는 상승을 했는데 우버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트위터도 떨어졌고. 이게 시장의 지금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실적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도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서에 상관없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월가에서 꼽은 지금 사면 안 되는 종목. 제목이 그래요. CNB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고성장 기술주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주라도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기술주라고 이들이 구분해 놓은 쪽은 어디냐면 인텔이나 브로드컴 등 반도체와 메타와 로지테 이런 쪽이고 여기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거 뭐냐면 이것보다 너무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니, 스포티파이니, 플러그파운, 스냅 이런 종목들을 나열을 했어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빼고요. 그냥 이들이 얘기한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지금은 금리 이상 환경이 됐고 위드 코로나 환경으로 돼서 먼 성장 가치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리 빠져도 그건 우리는 보지 말자. 그거 적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가까운 이익 가치가, 이익이 늘어나는 쪽을 봐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쪽이냐. 여기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치 떨어지고 사실 외국인들의 이례적인 매도 규모에 비해서 코스닥이 물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가고 계신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수 자체는 한 고점 대비해서도 한 14%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나마 다른 쪽이 어떻든 버텨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막 때려 맞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시장 심리가 안정화되면 그냥 시장 때문에 떨어진 종목은 또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코스닥이 요즘에 그냥 너무 약하잖아요, 여러분. 밀릴 때 확 밀려버린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제가 수치를 넣어봤습니다. 사실 코스피도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 금융주 빼면 썰렁했어요. 맞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도 코스피에 보면 시가총액 40이, 제가 일부러 세봤어요. 40이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나마. 그런데 밑에는 전부 다 하락을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어저께 특징이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들이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더 약한 그런 특징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 이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아까 제가 월가수법은 참은 안 되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이 피크를 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치면서 반면으로는 한편으로 양면성을 가지면서 그쪽이 세지고 있는데요. 늘 얘기하는 게 카지노, 호텔, 항공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와중에 주류, 주정과 에터놀, 면세점, 화장품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시장에 있는 자금들은 돈 수익률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움직임이 확실하게 있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그 와중에 2%를 급락했는데 3% 이상 급등했죠. 장중에 여러분 7% 이상 급등해서 신고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왜 그랬느냐면요.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작해서 공장이 일본에 있는데 랜드 플래시 공장에 생산 차질이 생겼다고 했죠. 나왔죠, 기사가 어제요. 이게 나오면서 어제 상승을 한 거고 하이네스가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 하이네스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랜드 점유율이 각각 13.2%, 19%에 있는 이들이 생산 차질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있다면 분기 생산이 약 8%에 차질이 생길 거고 그럼 랜드까지 상승하지 않겠냐. 그 수에는 SK 하이네스가 가장 클 것 같고 그다음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랜드 플래시 말고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반사이 상대적으로 이런 순서가 있지 않겠냐. 이게 어제 돌아다녔고 그래서 어제 이들이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랐고 이런 역량은 반도체 쪽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보셔야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좀 반영을 한 거군요. 어제 반영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영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장비 부품을 발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성 엔지니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에 발주를 어디 어디에 하느냐. 한미반도체, 유니테크, DMS, APC 등 이런 관련 기업들이에요. 장비 업체들 좋더군요. 이런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시피 언팩 행사했잖아요. 그러면서 부품 생산 계획을 지난번 것보다 20% 더 증가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 기술주라고 하거나 아니면 빅테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하고 지금 같이 맞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먼 미래가 아닌 당장의 이익이 늘어나는 쪽이 어디냐라고 가만히 보면 여기가 가장 확실해요. IT에 있는 반도체하고 이쪽이 가장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종목들 중에는 또 잘 안 빠지는 것도 사고 싶은데 안 빠지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들 종목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쪽의 관심을 좀 갖고 내 종목도 그쪽 위주로 좀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 이익을 주가는 쫓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내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M&A가 이렇게 각국의 어떤 배타적인 약간 부정적인 입장으로 좌절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자체 확장 이런 기조로 갈 거고 그러면 증설이고 그러면 이제 장비업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2%를 넘어간다? 그럼 100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금리가 제로일 때 100조는 사실 약간 이거는 디스카운트 요인이지 그걸 왜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금리가 어느 순간 2%, 3% 됐을 때 내가 100조 있다 이거예요. 슬슬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거지. 은행에서 전화 오는 거죠. 아유 저기 부장님 이거 저희 특판인데 4%짜리 나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자금의 어떤 운용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1%, 2%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저희 증권회사도 그렇고 일반 기업이 상품 투자를 많이 하죠. 이쪽에다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환경이 바뀌면서 글로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인이 생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상품들을 만들 때 있잖아요. 까는 게 채권 금리거든요. 채권 금리 알파를 주려고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ELS다 또 무슨 이런 합성을 하는 상품들의 제시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까는 게 미국 채 수익률을 비롯한 채권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계속 부동자금으로 놔뒀던 것들을 오케이 그러면 1년 묶어볼까? 그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또 금리가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앙등기에는 부채가 많은 회사보다 당연히 자산이 많은 회사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맨 마지막에 아까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지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반등을 줬고 추가 하락을 할 거냐 아닐 거냐.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수 자체의 수치나 시장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럼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 그럼 시장이 이제 계속 하락할 거냐. 아니면 하락했다 반등해서 아니면 박스권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저점을 짓고 또 반등을 한다면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거냐. 이런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오늘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이 정도로 오늘 마켓 인사이트 정리하고요. 이제 금리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자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